자 안쪽 투입 자 연결됐습니다 임예닭 오른쪽 위치 크로스 길게 올라가는데요 자 넣어줬습니다 슈트 선제골 창원이 가져갑니다 스쿨 뛰어 창원이 만들어냅니다 결국에 자 그리고 교체들어온 초범석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용병술이 성공입니다 열심히 좌우를 흔들었고요 계속해서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반대쪽에 있는 동료를 겨냥해서 패스를 내줬고 재차 중앙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조범석 선수가 놓치지 않고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체력이 정말 많이 있었을 조범석 선수 홈팬들한테 아 또 사랑의 큐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고 있나 내가 조범석이다 감독의 기대 이렇게 부응하는 게 또 이렇게 감독하는 맛 아닙니다 그 주중에 경기를 치르면서 로테이션을 일부 가동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경기에 좀 더 힘을 줬는데 전반 후반 들어와서 실점하면서 쇼어 들어갔어요 추가 골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이데어 임례담 임례담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방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측면에서 압박이 헐거웠고요 너무 쉽게 벗겨내고 나니까 페널티 박스 부근에 임례담을 저지할 석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성의 집중력이 굉장히 흐트러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오픈 찬스를 놓치지 않는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임례담 그렇죠 컨디션이 오늘 12시에 가까이 형성이 됐었죠 자 보통 이 축구게임에서 그 화살표를 말씀하십시오 네 오늘 굉장히 볼 관여를 많이 해줬고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고른 활약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엔 오른쪽에서 네 그리고 꽤나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김성환 넣어줬습니다 박준태에게 연결이 됐고요 다시 김도형 다시 김도형 화성에 임례담이 있다면 아 잘못 말씀드렸네요 창원에 임례담이 있다면 화성에 박준태 있지 않습니까 네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잘 연결됐습니다 헤더 안쪽! 자 이거 어디로 가나요? 아직 있습니다! 슛! 정백입니다! 헬컷! 골입니다! 한 골 따라갑니다! 스코어링! 주인공은 박준태!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박준태가 만들어냅니다! 이 경기 알 수 없습니다! 아 정말 모르게 됐어요! 이렇게 빨리 만의 골이 나오면 경기 정말 알 수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카를로스 띄워줍니다! 헤더! 안쪽!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동점골! 조던건! 스토어입니다! 조던건의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극장의 팀 화성 이번에도 일을 냈습니다 이게 역시 화성은 끝까지 지켜봐야되요 아아 조던건